안녕하세요. 5분 외국어 간자 아몬 일본어 시간입니다. 오늘은요. 정말로 마지막 동영상인데요. 먼저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하기에 앞서 저번에, 저번 시간에 펍 퀴즈를 한 번 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. 잘 보이기 위해서 저는 잠깐 나갈게요. 네, 이게 제가 답을 한 것들인데요.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한 거랑 비교하면서 뭐가 맞았는지 뭐가 틀렸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게 첫 장이었고요. 네, 두 번째 장 갈게요. 네, 이게 두 번째 장입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자기 답이랑 비교하시면서 잘 하셨는지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은요. 오늘은요. 제가 퀴즈까지 보고 또 복습하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는데 또 내가 또 하나 수업을 새로 하겠다 하면 너무 그거는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또 사실 전에 맨 첫 번째 인사를 드릴 때 제가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걸 못해가지고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라도 좀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본 여행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마침 또 여름 방학이 오니까 여름에 가기 좋은 여행지를 위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소개할 장소가 세 가지인데요. 오키나와랑 호카이도는 그래도 많이 가셔서 많이 아실 텐데 호카이도도 오키나와도 진짜 여름에 가면 너무 멋진 것들 많이 볼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서 네,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마지막 나가노는 제 고향이에요. 그래서 제 고향도 나름 여름에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, 한 번 소개를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키나와 네, 오키나와를 첫 번째로 소개할게요. 오키나와는 그림을 보시면 진짜 예쁘고 좀 동남아시아 같은 느낌이 좀 나죠. 그래서 일본의 제주도라고 하기도 하고 동남아시아 쪽인 좀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봉도라고 하고 있으면 오키나와는 좀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.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나 뭐 음식이나 아름다운 그런 자연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키나와는 또 바닷가라서 여름에 가기 진짜 좋은데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추라우미 수이소크강 그래서 추라우미 수족관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진짜 오키나와를 간다면 꼭 한 번은 가야 되는 그런 유명한 수족관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에메라르드 비치라고 해서 여기 추라우미 수이소크강의 근처에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바닷가인데 여름에 가면 직접 가서 바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정말 예쁘다고 들었어요.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, 에메라르드 비치 꼭 이거 두 가지를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소개를 할게요. 그러면 여기 국제거리, 국제거리, 곡사이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다 나하라는 오키나와의 중심 도시에 있어요. 네, 그래서 추라우미도 그렇고 에메라르드 비치도 그렇고 국제거리, 국제거리, 곡사이돌이도 다 나하에 있어요. 네, 그래서 여기 국제거리를 가면 먹을 것도 진짜 많고 그런 오키나와의 전통 작품들 그런 것도 많이 팔고 옷도 많이 팔고 네, 그래서 쇼핑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도 꼭 한 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아까 여기 세 가지는 나하라고 했는데 나하가 아닌 오키나와도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나하 아닌 이시각기 섬을 한번 소개할게요. 이 이시각기 섬은 오키나와에 먼저 나하로 비행기로 가시면 이제 나하에서 또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섬인데요. 여기는 이렇게 직접 가서 다이빙도 할 수 있고 카누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종동 가옥 집들이 있어서 그런 많이 좀 옛날 느낌을 다시 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유적지 같은 것도 있고 네,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키나와를 한 두 번 갔었는데 저는 이런 나하도 물론 볼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섬들 이시각기 지마도 있고 여러 가지 섬들이 있어요. 오키나와도. 그래서 이 섬들에 가면 훨씬 더 자연도 예쁘고 바다도 예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없고 해서 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섬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. 네, 그렇고요. 이제 음식은 음식도 많아요. 진짜 오키나와는 특별한 음식들이 많아서 여기서 다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오키나와 소바, 이 국수 오키나와 소바도 유명하고요. 그리고 타코라이스라고 해서 밥에다가 고기랑 야채들을 이렇게 얹혀서 먹는 덮밥 같은 것도 유명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호카이도. 호카이도를 소개합니다. 호카이도 여기 해바라기가 있는데 여기 해바라기 볼 수 있는 데도 유명하고요. 근데 호카이도가 사실 너무 넓어서 이게 호카이도라고 하면 한 호카이도라도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주로 저는 후라노 쪽을 많이 소개하도록 할게요. 네, 그래서 후라노 미에이라는 지역이 여름에 가면 되게 좋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라벤더 밭이 있어요. 그래서 라벤더나 아까 본 해바라기 같은 그런 너무 예쁜 꽃들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미에나 후라노에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옆에 보면 동물원이 있죠. 이 동물원이 뭐냐면 아사히카와 동물원이라고 해서 아사히카와시에 있는데 여기도 진짜 유명해요. 그래서 호카이도 간다 하면 꼭 한 번 가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것도 미에에 있는 건데 파란 연물 아오이 있게라고 해서 여기 연물이 있는데 이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파란색이 너무 예뻐요. 약간 에메랄드 색깔처럼 보이는 연못인데 여기도 너무 예뻐서 많이 사람들 가고요.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나무라는 크리스마스 트리노키라는 여기가 있는데 호카이도는 유난히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유명해요. 그래서 그 나무 실제로 여기서 일본에서 옛날에 CF를 찍었기 때문에 그런 장소로도 유명하기도 해요. 그래서 사람들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여름에 가면 호카이도는 사실 겨울에 가면 눈 축제 같은 거 많은데 여름에 가면 이런 멋진 자연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호카이도도 먹을 게 진짜 많은데요. 후라노 미에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해볼게요. 여기서 수프 카레가 있는데 수프 카레는 카레인데 좀 더 많이 물기가 많은 카레예요. 그래서 수프처럼 먹는 카레인데 정말 맛있고요. 그리고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역사 인물 징기스칸 말고 이거는 양고기예요. 그래서 양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야채랑 같이 먹는데 이것도 정말 맛있어요. 네 그래서 뭐 1호카이도는 따로 라면도 유명하고 뭐 수시도 유명하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좀 더 아는 사람만 아는 먹거리니까 한번 가시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이제 나가노를 소개할게요. 제 고향인데요. 나가노 나가노가 사실 근데 제 고향이라서 소개를 드린다기보다는 휴양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좀 도시에서 도쿄에서 한 2, 3시간 거리니까 좀 더 시골에 가고 또 쉬고 싶다 하는 사람들 많이 나가노에 가는데요. 특별히 카루이사와라는 데가 많이 휴양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. 네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. 여기 시라이토의 폭포 이 폭포도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통보 온천이라고 해서 온천이에요. 나가노도 온천이 진짜 유명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한 온천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통보의 유 통보의 유 이렇게 온천에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네 여기는 하른이레 테라스라고 해서 이 온천 주변에 있는 거리예요. 그래서 여기는 약간 카페거리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카페 예쁜 카페들도 많고 또 예쁜 옷가게도 많고 네 그래서 구경을 할 때 여기도 같이 구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는 빅기오 빅기오라고 해서 공원이에요.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공원이라서 나무도 많고 또 가끔씩 다람쥐도 지나다니고 새도 많고 네 그래서 숲속에서 산책하는 네 그런 공원 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목걸이는 국수 메밀국수 소바 이게 나가노의 가장 유명한 음식이에요. 그래서 꼭 가면 소바는 한번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요즘에 메밀이 유명해서 또 새로 나온 유명한 게 가레트라고 해서 메밀로 이거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겉에 팡이 같이 생긴 거를 메밀 가루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계란이랑 야채랑 해서 같이 먹는 건데 이거 달달하게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음식처럼 짜게 하는 것도 있어요.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래서 이 이상으로 여행지는 소개는 마칠 건데요. 마지막으로 제가 일본어를 1과부터 12과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고 또 여기까지 포함하면 한 총 20편 정도의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제 자신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만큼 설명도 많이 부족한 점도 많았고 또 제가 아무래도 한국어도 많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이제 이거를 이런 동영상이라도 공부를 이걸로 열심히 하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 이렇게 마지막이라니까 좀 아쉽지만 네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정말로 진심으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손실하게 공부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. 사요나라.